방과 후 혼자 집에 있어야 해서 심심하지 않나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나요?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저희 1924가 직접 방과에 방문해 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듣기 위해 하남시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예스 방과 후 아카데미 선생님과 인터뷰해 볼까요? 저는 하남시 청소년 수련관 예스 방과 후 아카데미 초등 미리별반 반임 이주영입니다. 초등 4학년부터 중등 3학년까지 학교가 끝난 후에 여가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학습지도, 체험활동, 급식제공, 하원버스 운행 등의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사업입니다. 창의융합 메이커 랜드라고 하여서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발표력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기를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방카에 오는 아이들은 초등 4학년부터 중등 3학년까지 어떤 제재나 이런 건 없고요. 여러 가지 방과가 있지만 그 중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자녀 아니면 맞벌이 가정 이렇게 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와서 신청서 작성하시고 대기 순서 되시면 바로 저희 연락드려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방카는 창의융합 수업뿐만 아니라 클라이밍, 스포츠, 교과학습, 음악 수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슬슬 방카 친구들이 등원을 하고 있네요. 오늘은 창의융합 수업이라고 합니다. 어떤 수업인지 함께 참관해 볼까요? 첫 번째 교시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업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해 배우네요. 즐거운 친구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오늘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보드게임을 하는 친구들 직접 조별로 게임을 해보며 응용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나고 반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기소개 부탁해요. 저는 6학년이고요. 청아초등학교에 다니고 이름은 고정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이고요. 망월초등학교 이름은 김세준입니다. 저는 청아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강성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어떻게 방카에 들어오게 되었나요? 엄마가 강제로 오게 했어요. 엄마가 이러고 있는데 해보라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알려주세요. 저는 아는 형이 있었는데 그냥 해보라고 해서 방카를 다니면서 좋은 점이 무엇이 있나요? 새로운 것들을 해볼 수 있어요. 친구들이 착해요. 거짓말이 안 돼. 방학에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오늘은 그냥 똑같은 걸 하는데 시간표만 바뀌고 방학에 따로 하는 프로젝트나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어디 가기로 했는데 태풍 때문에 못 갔어요. 방학 때 물총놀이를 했어요. 아이스링크랑 물총싸움 선생님 놀이 다양한 체험 준비해서 참여했어요. 오늘 수업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어떤 게 재밌었어요? 인공지능을 아는 것도 있는데 모르는 것을 배워서 재밌었어요. 개발해보고 싶어요? 아니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요? 돈 많이 버는 직업이요. 저는 변호사예요. 저는 뭐 지금 한국에 없어요. 아직 거기 있지는 않는데 디자인 그런 쪽으로 가고 싶어요. 저녁을 먹은 후 플로깅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망월천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한다고 해요.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선생님이 사주시는 달콤한 아이스크림까지 완벽한 하루네요. 오늘은 깜깜한 밤까지 방카에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롤 모델이 있나요? 네? 롤이요? 안 내면 안 내면 진다.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예쁘게 잘해주세요. 시작. 나는 자유로운 전자튀김이야. 마지막. 퍼펙트. 제이는 인정말ез해.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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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마다 머리가 작아서 못하는 거야. 헤딩백. 여기 우리 있어요. 우리 있어요. 우리 갑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가끔 혼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반 아이들이 가장 좋은 아이들이라는 걸 선생님이 너무 잘 알고 있고 다른 어떤 발의량도 바꾸지 않을 거라는 걸 말해주고 싶습니다. 황거후 아카펜이 오세요. 안녕.